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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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독교 선교사들과 정치와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조선정보와 개화지식사회가 서구의 근대 문명을 원했던 것은 서구 문명이 실제로 심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개화지식인들은 서구 문명 중에서 물질문명만 취하고 이를 제공하는 정신문명 물질문명이 발휘되도록 그 근거가 되는 기독교 신앙의 영역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개화 방식에서 배웠던 거죠 고정임금이 동도서기 곧 주자학적인 전통적인 정신세계 위에 서구의 물질문명을 더하면 된다라고 하는 개화 방식을 채택했던 것도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점차 조선정부가 이러한 분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국제정치의 역학 속에서 조선의 입지와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졌기 때문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기독교 선교사들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하게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났을 때 그 의존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에 대한 의존감은 왕실이나 개화지식사회뿐만이 아니라 일본 주도의 가보 을미개혁, 을미사변, 아간파천 등으로 인해서 국권과 통치권이 흔들리게 되니까 조선의 백성들도 선교사들에게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기대하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기독교 선교사들과 교회를 보호의 수단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 황성신문에 당시 관료들의 탐학을 견딜 수 없어서 교회를 피난처로 삼아서 찾아가고 있는 당시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동서 각국 종교의 원료는 기독교이다 통상을 한 이래로 기독교의 금지가 시행되었지만 지금까지 영세를 받은 수가 45만에 이르르고 매년 매월 증가하니 우매한 백성들이 관리들의 탐욕과 학대를 피해서 입교를 하고 예배당에 들어가면 이를 피할 수 있다고 믿는 바람에 해마다 교도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물론 세례를 받은 수가 45만에 이르른다 라고 하는 이 기사의 내용은 실제로 사실은 아니지만 백성들은 선교사들을 자식의 보호처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선교사들은 조선정부가 정하는 영역 안에서 활동을 해야 했고 그런 이유였지만 왕실의 신뢰와 비호가 적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은 영원을 구하겠다고 해서 조선에 왔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했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선교사들을 정치로 이끌어낸 겁니다 초기 미국 정부는 중국이나 일본과 연관된 사건에 대해서는 불간섭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승리를 하자 미국 정부는 일본으로 급선회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감지 못했던 고종 임금은 여전히 미국의 도움을 기대를 했고요 기독교 선교사들이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되고 방편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임금의 신뢰가 깊어질수록 그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국제관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격변의 상황에서 선교사들은 조선을 도와야 했고 왕실이나 조선 조정도 선교사들을 적극 활용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895년 10월 8일에 을미사변이 일어납니다 새벽 5시경에 경복궁 추석문으로 일본 군대와 60여 명의 자객들이 들어옵니다 이 자객들은 30분이 지났을 때 건천궁의 곤령합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왕비를 찾아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움직입니다 그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던 일본 신문 곧 한성신보 사장인 아다치 겐조를 비롯해서 편집장과 기자들 그리고 구마모토 출신들 도쿄대학 출신의 극우 엘리트 학생들이 이 자객들이었습니다 당시 고정임금은 명성왕후 왕세자, 왕세자 비와 함께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고정임금은 전 군부의 고문이었던 오카모드 유노스케, 오카모드의 통역인 스치키 준켄, 영사관 순사 와타마베 다카지로가 칼을 들고 곤령합 마루 위로 올라오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자객들은 곤령합의 방을 침입했고 결국 왕후를 칼로 죽입니다 그때 일본 군대는 경복궁을 에어서서 외부의 접근을 막습니다 이 사건이 끝났을 때 당시 외교가에서는 청일전쟁 이후에 고정임금 내외가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려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믿었습니다 특별히 왕후가, 명성왕후가 반일적이었기 때문에 살해되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본 낭인배들이 새벽에 습격을 결행했고 이들이 만행을 저지르는 동안에 일본 군대가 궁궐 밖을 지키며 방관했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제조선 공사요 네모 대신 출신인 이노우의 가오르 백작이 그 배경에 있다라고 하는 고발 기사도 나왔습니다 왕비가 일본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갖고 있었고 왕비가 살았다면 일본은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 기사도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에비슨, 제조건을 운영했던 에비슨이 요청해서 1895년에 미 북장노교회 선교부가 파성했던 선교사 안나 제이콥슨은 일본 정부가 왕후 사례의 배경이라는 의견을 뉴욕타임즈에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일본의 만행을 고발했고 미국 내부의 반일 여론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이죠 이 사건이 끝났을 때 조선의 지식사회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분명한 것은 왕후 민씨가 적극적으로 개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후 민씨는 특별히 미국 선교사들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친밀한 태도를 보였는데 왕후의 시의이었던 호튼, 릴리아스 호튼이 언더우드와 결혼을 할 때 결혼 선물로 백만 냥을 내리고요 왕후를 아련하고 돌아갔을 때 소나기가 내렸는데 왕후가 가마를 불러서 집까지 데려다 줬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길 정도로 왕후는 선교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했을 때도 명성왕후가 아주 그 조약 체결에 열의를 보였고요 그로 인해서 명성왕후는 개화파다 라고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고동인 임금이 개화군주로 불렸는데 그것은 자기 아내인 명성왕후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화치식인들에게 해외지식과 문물을 익히게 했고요 서양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하도록 했고 그리고 통리기무아문, 개화정책의 추진기구였던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했던 배경에도 왕후에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더우드를 주제로 강의를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일 선교사는 명성왕후를 잃고 망연자시라는 고정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임금의 처참한 모습은 보기에도 딱했다 그는 흐느껴 울면서 곤전을 일본이 학살했다고 호소했다 누가 이 비참한 곤경에서 자기를 구해주고 국모 참살의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에게 자신의 머리를 깎아 신발을 만들어 주겠노라 대풀이하여 말하고 있었다 고정임금은 미국 선교사들이나 몇몇의 친미개화파들 이외에는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도 비통해하면서 독사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임금을 애처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져오는 식사 이후에는 먹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언더우드 집에서 음식을 가져오도록 했고요 매일 밤 두 사람씩 조를 짜서 왕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언더우드는 왕자를 지켰죠 을미사변 이전의 선교사들은 굉장히 친일적이었습니다 일본은 동북아 선교의 중요한 선교기지였고요 조선으로 오는 경유지였습니다 주조선 미국 선교사들은 나름대로 조선에 올 때 일본을 거치면서 일본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 일본은 이타주의와 도덕성을 갖춘 아시아에서 유일한 근대 문명 국가였습니다 선교사들은 조선이 중국을 벗어나는데 중국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하는데 일본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조일 수호 조약을 반겼습니다 반일 선교사로 알려져 있었던 헐버트조차도 일본이 조선을 근대 문명 국가로 지도해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나라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의 이러한 생각은 연후 개업하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을미사변으로 인해 적지 않은 선교사들이 기존의 생각을 바꿨고요 반일로 돌아섭니다 을미사변이 일어났을 때 선교사들의 반일 감정과 달리 미국 정부의 반응과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일본 시론시마에서 이 자객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이 재판에서 이노우의 가오류의 증언이 있었고요 이 판결문이 공식 변명문으로 공표가 되었는데 미국 정부는 이를 지지하고 나섭니다 사건 초기 주조선 미국의 임시대리공사였던 공사3과 그 다음 공사였던 알렌이 일본을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각국의 외교기관의 협조와 동의를 구하면서 조선왕실을 돕자고 제안을 합니다 특별하게 알렌은 일본이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나섭니다 이랬을 때 미국 국무성의 국무장관 올리가 공사실에게 한국의 정치적인 사건에 기입하지 말라 그것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암호 전문을 보냅니다 한국의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엄격한 훈령이었습니다 씰 다음으로 공사가 되는 알렌이 이 훈령을 철저히 따르지 않으니까 제차 전문을 보내는데 당신의 일은 미국 시민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만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당신의 행동은 조선의 내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른 지시가 없는 한 다른 나라 외교관들과 달리 독자적으로 행동하라 하면서 강력한 어조로 칠책을 합니다 을미사변 이후에 성교사들의 행동이 달라지는데 1895년 11월 28일 날 고정임금이 경복궁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일명 춘생문 사건이 일어나는데 미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강력하게 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주조선 미국 성교사들이 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성교사들이 이 일에 관여를 합니다 고정임금을 끝까지 보호해서 궁궐에서 빠져나가게 해서 고정임금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실제로 임금은 헐버트 등을 시켜서 자신에게 밀지를 박정양 등 친미개협화들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결국 미국 정부의 입장이나 자신들의 신학적 소신을 무시하면서까지 성교사들은 정치에 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아관파천 대한제국의 건립 독립협회의 창설과 해산과정 박영효 영모사건 등에 이 성교사들이 관여를 합니다 조선의 정치계는 미국 성교사들에 대해서 임금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다 그리고 밀착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조선사회는 미국 기독교 성교사들을 충군 애국의 실행자여 고정임금의 충실한 보호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1895년까지 72명 정도밖에 안 됐던 세례교인의 수가 9배 가까이 급증을 하죠 정치인들도 기독교로 몰려들고요 임금의 신뢰가 클수록 교회로 몰려드는 백성들의 수는 불어납니다 그렇지만 성교사들이 고정임금을 보유하고 유난히 애쓴 것은 그렇지만 성교사들이 고정임금을 보유하는데 유난히 애를 쓴 것은 개인적인 신뢰관계이고 인간적인 측은함 때문이고 또 성교지 상황과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어쩔 수 없었던 것이지 의도적으로 정치에 관여를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싶다라고 고정임금이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사형합니다 왜냐하면 성교사들은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에 왔을 뿐이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왕실이나 개화관료들과 친분을 유지하기를 바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